ㄹㅁ ㄹㅇ ㄹㅇ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포절이 들어가면 저장이 돼 있는데 ㄹ ㄹ ㄹ ㄹ 왜 이렇지 ㄹ ㄹ ㄹ 바딱해야 되나 로드 호구 호구.. 어.. 호구 자리야 정면이랑 치아 주지 정면이랑 치아 주지 정면 악 ật 도대체 자발 호구 개핌? 호그다운 어 이거 솔져 반대편 왼쪽 2층에 자리 잡았어요 내려옴 애들 루시우 피해 루시우 다운 솔져 왼쪽 2층 왼쪽 2층 왼쪽 2층 개피 왼쪽 2층 개피 다운 오키 나이스 그거 디바구 쓰지 마세요 아 쓰지 말거요 아 각질을 라고 했는데 그걸 또 보시고 잘해야 했다는 걸 깜빡했어요 로드 그래 빠졌어요 2층 디바 매트릭스 거의 빠졌어요 왼쪽 2층 겐지 왼쪽 2층에서 겐지가 계속 아 정면봐요 애들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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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방에 자리야 이거 와 개쎄다 와 개쎄다 올떠 위치에 쏘여져 개쎄다 아 맞다 이거 안 쏘면 속여야되지 아 깜빡했다 루시우 다운 루시우 다운 아 이거 승날려져 아 아 아 아 진짜 쎄 받으니까 걷는 속도가 그냥 걷는 속도랑 쏘는 속도랑 똑같아져 속도 버퍼 받아가지고 오른쪽 2층에 디바 올라와요 어이 아파 아나님 어이 오른쪽 호그 호그 뒤에 들어왔어요 어이 뭐야 뽑자마자 부셔졌어 내 신상 아 아 신상 로봇 뽑았는데 아 호그가 부셨어 이거 서장 땡기세요 왼쪽 있지 그거 왜 썼냐고요 로봇 재충전하려고 썼죠 그니까 안 썼으면 저 죽었거든요 딜러올라고 쓴거 아니에요 딜러올라고 쓴거 아니에요 제가 사인 드릴게요 좀 더 앞에 가요 로봇 50퍼 디바 디바 어 디바 죽었다 지하에 로드호그 솔저 또 2층으로 반대편 2층으로 가요 아 네 아니요 아니요 저희 팀 뒤쪽으로 가요 뒤쪽 뒤쪽 솔저 쏠 솔저 거점 다운 오른쪽으로 닿아요 오른쪽으로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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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자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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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편 2층으로 가요 반피 다운 오케이 겐지 겐지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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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 안으로 아 거점 안 해 겐지 공 거점 안 해 겐지 공 거점 안 해 기바다 목표 목표 정면 제가 막습니다 제가 막습니다 솔저 지하 솔저 개피해요 도망친다 이 짜식아 어 도망치는 건 잘 도망치지 안 돼 도망친다 공개 지하 아 이거 껐다 켜야겠다 아... 남는 것 같아요. 저 근데... 뭐하지? 원숭이면 자리야 해야지 밭에서도 1점대를 해본적이 없는데 밭에서도 1점대를 해본적이 없는데 경제에서 1점 스트레칭이니까 루시우 뭘 와 갑자기 또 거의 이거 가보십시다 아 딥한줄 알았어 정크랩 정크랩? 이거 정면으로 겐지님 이거 정크랩 잡아요 오른쪽 위에 리퍼 겐지님 더 따라오세요 정크랩 정크랩 어 죽는다 나 죽는다 죽는다 아 호그 2층 그랩 없어요 자리야 서실래요 자리야 서실래요 떨어졌다 자리야 죽을래요 하나님 죽을라나 정크랩 정크 아직 못났어 폭탄 받아라 위로와요 어 여기있다 정크 지하에 다운 정크다운 포탄하지않어 일단 정크랩은 없어요 리퍼 망령아 빠졌고요 호그 그랩 조심 호그 그랩 빠졌어요 오른쪽에 리퍼 망령아 없어요 얘 아이고 나 죽겠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정크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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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맥크리 궁극기가 준비됐다 궁극기 충전중입니다 왔어요 나노 강화제 준비 완료 어 뭐야 환자 왜이래 호그 우레 빠졌어요 리퍼 D 리퍼 D 어 얘 뭐야 얘 혼자 걸렸어 호그 땅 어 자리야 에너지 엄청 많이 찼어요 어이고 자리야 방안에 오른쪽 방안 어 뭐야 2성이야 마지막기 자신성 어 그냥 리퍼를 해야되나 궁극기 충전중 궁극기가 가이준 저 겐지 말고 그냥 맥크리 할게요 내 이름은 맥크리 하나컨 하나컨 어 리퍼 다운 리퍼 좋았고 2층으로 갈게요 로드 그랩 빠졌어요 로드 그랩 빠졌어요 상대 반대편 2층에 없어요 상대 전부 거점한 아 솔저 하나 솔저 혼자 오른쪽 2층 확인했다 가고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목표를 포착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래 아 아이고 다시 아 아 아 아 모두 나한테 모여 궁극기가 준비됐다 르리 레스프르다 니 빈다 르리 세븐 치에 집결해 나노 강화제 준비완료 나노를 그냥 원숭이한테 주는 게 낫거든 아 이거지 뭐 했다 한 번 더 가보자 맥크리 떨궜고요 로도우 그래 빠졌어요 로도우 궁? 로도우 궁? 아 또 잘못 썼어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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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센 맥크리 왼쪽 아래 밀었는데? 궁 조심하대 궁 조심하대 혹시 모르니까 거점에 있습니다. 저한테 무기세요. 넣어줬다. 나이스 죽어요. 나와라. 아 힘들어. 최고의 플레이브. 어우. 아 신상. 뽑자마자 내 신상이. 저 분 진짜 미그 그 분 맞는 것 같아. 저 분이 뭐 했더라. 미그 어느 포지션인지 기억 안 난. 세미 탱커였나? 힐러였나? 아 예희님. 가입감사용이냐? 오 점수 잘 오른다. 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